현대차 기아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도 지난달 유럽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기록했습니다. 유럽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달 유럽에서 총 9만 6,556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달보다 판매량이 9.8% 늘었습니다. 5월 유럽 전체 시장 판매량이 작년 동기보다 12.5%나 감소하며 역성장을 기록했지만, 현대차 기아는 오히려 판매량이 늘어난 겁니다. 유럽 시장 점유율도 현대차와 기아를 합치면 10.2%를 차지해 작년 5월보다 2.1%포인트 증가했습니다.